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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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이 문경세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문경세제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그 몇관문 이었지 4관문 3관문 3관문 까지 제가 띄어서 왔어요 언제요 중학교 1학년 때 몇분 걸렸어요 기억 안 나요 저 50분 걸렸어 저희 지금 어디 가죠 철로 자전거 타러 가요 이거는 저희 가방이에요 이거 키링 귀엽죠 그거 담았어요 유리가 때리는 인형 회중입니다 빨강색 기엽죠 왜 빨강색이죠 제가 좀 빨강색을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문경 오미자도 정말 좋아 일단 졸업하기 전에 6년 동안 문경을 잘 몰라 그래도 경험을 가지려고 학교 안가게 해주시는 이긴 사람이 타기 가위바위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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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오! 오! 우와! 아우, 미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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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제가 어미자로 지금 설명식 지어버렸어요. 오시죠. 문경으로 오시죠. 미쳤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문경 여행 떠나보시죠. 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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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!